자, 월령아! 성대모사 해봐 아니요? 누구 성대모사? 고릴라 우린 고릴라 성대모사를 늘 연습해야 돼 족발 사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족발 사실 별로 안 좋아해요 우리 일고릴인데? 일고릴이야? 일고릴은 좀 아니지 아, 좋지. 준호나 한 번 보여줘 보여줘 너 소울을 보여줘 싫은데요 아껴놓고 점프할 때 보여줄거야? 궁 쓸 때 보여줘 궁 쓸 때? 궁 쓸 때 들려줄거야? 궁 쓸 때 들려줄거야? 궁 쓸 때 들려줄거야? 궁 쓸 때 들려줄거야? 에이, 약하네 저거 흔든 거 아니야? 아, 진짜 좀만 clerk 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 reopen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아아악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 젖무하고, 나 왜이러야할거에요 흐흐흐핳하핳 하핳 흐흫흐핳흐핳흐흐흫흫흫흫흐 흑흫하핳흫흫흫흫흫흫흐흫 나 폐압하핳흫흫흫흫흫흫 흫흫흫흫흫흫흫흫흫흫흫 자 폴한알아치 야 공수에 대한 소우를 남아야되 아하쥬원숭이 아니요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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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힘들어 위에 정크레드 있네요 짜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총알 좀만 더 탄창 좀만 더 많았으면 죽겠다 우와 겐지다 겐지다 나 피없다 나 피 없어 바스티오는 겐지님이 잡아줄거 맞ode 근데 아니요 초보 겐지님이 잡아줄거 네? supplement 와우 텔스 형 둘 다 바스티오만 달려가서 강도기 쉬었어야지 너 구찼어 바스티오 막았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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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거 가자 그런거 하자 오케이! 하스티온 잡았음! 우하하하하하 아픔 원숭이 소리 한 번 냈다고 뭐야 나 저거 맞았네 뭐야 얘네 위도우 궁 썼었어? 썼나보지? 위도우 없는데? 이게 뭐지? 한조인데 한조 왕 겐진 뒤져 잡아야 제발 길 좀 길 좀 들어간다 들어간다 들어왔다 아 여기 왜이래 심했다 미친나봐 잘못 들어갔다고 하시고 저 뒤에 살려버려 살려버리기 점령해버리기 점령해버리기 그념 organ 짜C 부 웅 웅 웅 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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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 다 잡았다고, 거기 다 잡았고 다 잡았어 거의 다 잡았음 끝이야 자거마저 죽네 어 나 괜찮은것 같아 아 근데 얘 못먹었네 어쨌든 저기까지 밀어놨으니깐 저기까지 들어가면 되지 이제 뭐 얍 음 겐지가 날 때리잖아 미쳤나보네 겐지가 미쳤날끼잖아 정아 나 궁 생겼어 기다려 기다려 3초만 3초만 아니는데 근데 너무 멀리 던졌다 미안해 들어갔어? 간다 나도 간다 일단 시메트라 다운 바스티온은 안돼 바스티온 얼렸는데 얼린것보다 얼음으로 때리는게 훨씬 나아죠 저기 순간이동기 미워하지 죽었다 나한테 겐지님 바스티온 잡아줘요 저 겐지 아니에요 헤드형 살아있어? 바스티온한테 또 점프하자 그거 잡기 힘들던데 한번 해보니까 저 겐지인데 저 겐지 아니에요 할까? 언제 언제 바스티온 앞에 막으려 했는데 바스티온 뒤에다 막아버려 점프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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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다 다 다 진입준비 다 진입준비 하나 둘 셋 고 와 여기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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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명 도시 서디가 살리면 대박인데 아니 아니 죽었어 아니 맥크리가 죽고 있었어 왜 안들리니 fierce 지이익거리니까 들릴 수가 있나 아가 거의 다 뚫었는데 세명 연속 잘 됐었는데 가자 잘잏껴준 Arist 순간이동기 있어 어딘가에 아 뭐야 이거 순간이동기 저 죽은데 너 어디 죽었는데 아 저쪽에 넘어서 오케이 내가 갈게 한조야 아저씨랑 놀까 고릴라가 더 아저씨거든 아저씨끼리 놀까 나이스 아 힘들어 인사랑 한 대만 더 때리면 된다 나이스 사라난다 죽는 줄 알았네 먹고 바로 갈까 가자 가자 달리자 달리자 달리고 달리고 우우우우우 꺼져 워? 와 덤벼라 세상아 하는데 개 강하다 윈선 덤벼라 세상아 이래 가즈 왜 저리 세? 아이씨? 죽었다 원래 겐지 가운터입니다 겐지가 염 겐지가 2초 만 겐지가 2초 만 어어 어... 어떻게萝 보욱보욱 혁양이 그냥 진다 언제 갈까? 아직도 안쌌냐? 지질라고 나 쳐받고 있는데?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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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바스티언 죽였고? 이 차례다 이새끼야 혁양이 그냥 다운 아 나 공오프 이렇게 졌어 일단 철이가 날아가서 딱 우리를 살리면 철이가 딱 날아가서 우리를 딱 살리면 철이 다른 영웅 하는 거 보고 싶다고요 아까 언숭이 했잖아요 그래서 두 두 그래도 적을 벽 벽을 벽에 몰아넣고 써야돼 와 나 4급 메달 오징 감동 키리아 너 죽는다 그러다 언제 갈까? 지금?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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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지금 들어왔는데? 들어왔는데? 아 타라 타라 이러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저디야 부활 좀 써줘 이게 부활 너무 안 찬다 아니 아니 찼는데 죽었어 아 나 14파 남았어 류승용 썼는데 중간에 선광탄을 맞았네 나 내가 저거 맨 먼저 죽어 나중에 들어와 나중에 우리 먼저 들어가 아직 아직 나 궁 들어가면 궁 나올 것 같아 5파 남았어 그래 언제 들어갈까 하나 둘 셋 어 아 어 바스티온도 있었다 바스티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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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키 바스티온 나이스키 바스티온 나이스키 바스티온 다이스키 바스티온 저디 간다 어 이거지 바로 아! 누숭룡 누숭룡 뭐! 누숭룡 뭐! 누숭룡 뭐! 걔 누숭룡 아닌데? 좋아 좋아 3분의 1 3분의 1 먹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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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먹나? 못먹나? 못먹네 못먹네 어머어머어머어머어머어머 죽여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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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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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가면 좀 힘들어 바툰 바툰 자리잡았어 바툰 아 저스끼 살렸네 힐좀 어딨어 아 죽었어 왼쪽에 맥크리 조심 자 막판에 제대로 돌아갑시다 오케이 자 막판에 제대로 돌아갑시다 아 77% 제대로 들어가자잉 마지막 마지막 기회다 알간나 좀 맞아보라고 변태형 아니 궁만들게 나 좀 맞았어 아니 너 들어가지마 들어가지마 궁만들어 나도 힐좀 줄래? 그냥 들어가지 네 들어가요 저 궁만들어 자 하나 하나 둘 셋 왼쪽 아래 구석 왼쪽 아래 구석 다 날라 누순이 온다운 누순이 온다운 다 잡았다 다 잡았다 다 잡았다 다 잡았다 살려 살려 여묵은 죽지 않아 어 예 저 인 ami 아 구석 맞습니까? 이게 윈스턴의 위력이예요 힘들었다 사실 응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사실 힘들었다 으아아아 사실 힘들었어 어어 어어 사실 개힘들었음 메이가 야구전주라서 멀리적이네 어? 어디 보고 뱉는데 나..내가 죽었지? 범이 개날다 데스네 와 점프팩으로 처치 15 뭐지? 15명 밟아죽었다는거 아니냐? ㅋㅋㅋㅋㅋㅋ 15명 밟아죽인거 아니냐? 아 괜히 너 부정 으 힘들었어 정신병장 흉내내냐고 지금 뭐하고갔어 어? 뭐가? 고릴라 소리는거 어? 어? 어... 몰라 기다려봐 너무 잘 어울려 정말 잘 어울려 인생에 다이